민족 체육을 장유할 때에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신혜주시에서 바둑원을 새로 건설하고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바둑지식보급실과 여러 개의 바둑장들, 청양 음료점이 꾸려진 바둑원에서는 지금 바둑지식보급과 함께 바둑경기들이 급별, 단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 봉사자들은 바둑을 새로 배우는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바둑지식보급실 운영을 짜고 두는 것과 함께 바둑도소들도 마련해 놓아 바둑 애호가들의 수를 더욱 누려가고 있습니다.